Q. 영빈이 엄마가 수업하는거죠? 다시! Q. 오빠 그러면 계란 2판만 잡아줄래요? 계란... 야 킥까지! Q. 계란 2판 사다가 그냥... 9억개 남은거죠? 다시! Q. 킥! Q. 클마트에도 살고... Q. 바지 댁같은데? Q. 빌리지에도 살고... Q. 대구가 해봐 Q. 큰 판있지? 서른게 되는거죠? Q. 정신이 누워주셔야 돼요? Q. 다시! Q. 야 장르 똑바로 안해 Q. 발차기 그리맛고 되겠어? Q. 빡 소리 나지? Q. 다시! Q. 야야야